국제관리기 KMC-850VS 판매지역 경북 구미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판매물품 국제 KMC-850VS 관리기 판매합니다. 판매지역 경북 구미입니다. 판매자 황내춘 상태 좋은 국제 KMC-850VS 키시동 관리기입니다. 밧데리 새것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시동 아주 잘걸리고 엔진 소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모든 기능 정상 작동 잘되고 완벽하게 점검된 국제관리기입니다. 부속품 로타리, 철바퀴 포함해서 같이 드립니다. 판매가격 120만원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자 연락처 등 상세 내용은 제목을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국제 KMC-850VS 키시동 관리기 판매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신바람 즐거운 쇼핑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관리기.com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